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남이장군의 시죠. 이처럼 웅장한 뜻과 기계를 가진 남이장군이 아직 묵과에 급제하기 전인 소년 시절의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그의 아내들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의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소년 남이는 몇몇 친한 친구들과 동네 밖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어떤 소녀가 비단 보자기를 앞가슴에 받쳐 들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남이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캐아웃하며 왠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녀가 들고 가는 보따리가 네모 반듯한 것으로 봐서 무슨 조그만 상자를 싼 것처럼 보였는데 그 보따리 위에 하얀 분칠을 한 여자 귀신이 도사리고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연덕스럽게 빠른 걸음으로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내가 따라가 봐야겠어. 남이는 친구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부지런히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얼마쯤 가다 어느 큰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새도 있는 재상의 집이 틀림없었던지라 남이는 더 이상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바로 그 집 안에서 갑자기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문지기에게 물었더니 방금 그 집 귀한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미는 문지기가 미처 허락도 받아오기 전에 내가 들어가서 살려보겠소? 하고 안체로 뚜벅뚜벅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큰 마루에 그 집 딸이 죽어 누웠는데 그 딸 가슴 위에는 아까 보았던 얼굴에 분칠한 여자 귀신이 덮치듯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자 귀신은 나미를 보자 기겁을 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나자 딸은 붓이 일어나 앉았어요. 우리 딸이 살아났다고 식구들이 반색을 하는 동안 나미는 아무 말 않고 그대로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사람이 헐레벌떡 쫓아 나와 여보시오 얼른 들어와 주시오 아가씨가 또 기절하셨소 하는 것입니다. 나미는 다시 안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귀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딸은 또 아까처럼 푸시시 일어나 앉는 것이었어요. 나미는 뒷일이 걱정되어 저기 저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홍시감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걸 아가씨가 먼저 한 개 잡수시더니 그 자리에서 숨졌답니다. 그 집 하녀의 말을 듣고 나미는 동네 밖에서부터 보아온 일을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은 우선 그 감상자를 태워버리고 약을 다려 며칠을 두고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딸이 훗날 나미의 아내가 된 여인이라고 합니다. 나미의 장인은 그 당시 문벌과 지위가 상당한 권남이라는 정승이었습니다. 이 권정승이 나미를 사위로 삼을 때 미리 점을 본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점괴는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세는 빠르지만 젊어서 억울하게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딸의 점을 쳐보았더니 아들 딸을 낳기 전에 남편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점괴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참혹한 꼴도 보지 않을 것이며 사는 동안은 한껏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되기도 한 것인데요. 이 점이 아주 신통하게 잘 맞았다고 합니다. 남이장군은 17살에 묵과에 합격한 후 나라의 역적을 무찔러 큰 공을 세웠고요. 그래서 벼슬도 지금의 국방장관격인 병조 판사에까지 올랐지만 28살의 한참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된 권정승의 딸은 남편보다 3년 앞서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 점괴가 참 잘 맞네요. 그런데 점괴가 맞는 건 좋은데 좀 뭔가 아쉽습니다. 그렇게 점이 잘 맞는다면 뭐 비방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피해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점괴대로 딱 맞아 떨어지기만 하는 것이면 그렇게 결정되어진 미래라면 구태여 점을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남이장군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부의 인연이 된 이야기가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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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